냉장실 채소칼은 꽉 차있고 냉동실도 차있고 신선실도 그리고 냉장실은 어쩌지 수박 넣어 놓을 자리가 없어 응? 냉장고도 냉장초랑 됐어요 그 정도 심하지 마라 그럼 어떡해요 며칠다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응? 오늘 먹을래요 오늘 주방 먹고 싶어요 아직 알았으니깐 오늘 먹을군요 그대씨 너무 냉장고 잡기에서 잘 만드는 거 도와주는 거다 미안해 2주일 남았으니까 아직 괜찮아요 전 제 덕과를 정리할게요 스윗맨 먹기 싫은 거 고르는 게 아니라고 나가리는 괜찮고 나가리는 괜찮고 이 주식은 어때 선거더라 제사피에 6개월 중까지였잖아 먹지 말 것이다 이건 달아놓고 왜 안 먹은 거에요?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까먹었어 속까지 2가지 응? 미리 먼저 먹었어요 난 다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요 오오옹 똑같은 말 잡고 사세요 탈림을 못 하실래요 옆밖이 뭐가 똑같아 내 몸에 참깨 생기 중도 아 그럼 쪼아야고 숯은 넣어야지 뭐해줘 아아 빨리 냉장고에 수박 넣어야 되겠다 아 맛있겠다 됐다 수많은 나오고 네 아직 괜찮아가 다 안들어가네 얘도 간이 난데 또 있다가 밑에다삽니다 대추도 얼른 먹어서 없애버려야겠다 아 여기 신문들은 비교를 말아놓은 거 뭐였더라?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거지요 어머나 뭐야 네가 접속 Vatican 엄마가 하대요 접팩중료라 그러니까 엄마가 수박 크게 잘라줄게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? 정비를 제대로 갖춰줘야죠 어머 Meine 자체는 넘기는 이상해요 이윽글 걸리지마 죄송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